1, 2, 3, 4 1, 2, 3 이거 봐. 아니 그렇게 쌩 들어가면 어머니 기분이 어떠시겠어? 저러다가 치매가 악화다 하면 어쩌려고 그래. 내가 오늘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치매 환자는 기분을 잘 맞춰줘야 한대. 불쾌하거나 슬프거나 하면 더 나빠질 수가 있대요. 내 그 책 도서관에서 내일 빌려올 테니까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. 내가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는데? 아니 읽어보면 도움되고 좋지 뭘. 나 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거든? 나 홍혜자 이 꼴 더 안 보려고 이혼한 여자야. 근데 어머니 모시고 내 집에 쳐들어와. 이제 안방 타지에 보호 살림 타지에.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? 아니 어머니 치매 걸리셨잖아. 그것도 우리가 딱 결혼한 신혼 때로 기억이 멈추셨잖아. 그런데! 그러더라니! 어머님이 뭐 때문에 치매 걸리셨는데! 큰아들 황금잔치 때 이혼까지 당하고 아버지 제사까지 그따로 다 망쳐버리셨는데 제정신으로 버티실 수 있으셨겠어? 다행히도 나쁜 기억 다 지우시고 35년 전 그 행복했던 때 그 기억만 남으셨는데 그마저도 못 보겠다는 거야? 사람이... 사람이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? 당신이나 나랑 조금만 노력하면 어머님 기억이 돌아오실지도 모르는데 사람이... 정기야, 맨울아! 밥 먹자! 꼭 다 식는다! 네, 어머니! 이 사람이 정말... 하... 어제 내가 야단맞은 기분이네? 내가 뭘 잘못했지? 내가 뭘 잘못했는지... 감사합니다.